안녕하세요 3d 프린터를 12만원 주고 샀습니다 출력한 결과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3d 프린터를 지금 한 세 번째를 구매를 했는데요 예전에 있는 3d 프린터는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배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삼각형 같은 그런 모서리 같은 거는 나중에 이 배드가 움직이니까 얘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삼각형 같은 건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찌글찌글찌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드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좌우로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프린터 결과물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상당히 깔끔합니다